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미국 동부쪽에는 없고 서부쪽에만 있는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걸을까요? 밖에도 자동차로 테이크아웃하는 대기줄이 어마어마한데 매장 안에도 정말 사람들이 진짜 엄청납니다. 과연 이곳의 인기 비결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블치즈버거와 초콜릿 쉐이크 그리고 감튀도 시켰습니다. 미국은 정말 이렇게 음료 디스펜서가 아주 끝장납니다. 여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종류가 적은 편인데 레몬에이드도 있고 닥터페퍼 루트비어도 있습니다. 먼저 미제 닥터페퍼의 맛을 보기 위해서 한잔 따라봅니다. 이것은 패스트푸드 치고는 음식 나오는게 조금 오래걸리는 편입니다. 주문을 하자마자 조리 시작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살짝 기다려야 해요. 더블 버거 2개, 프린치프라이 2개, 그리고 탄산음료 하나, 쉐이크 하나 해서 24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이곳은 다른 후스트의점과 달리 냉동고가 없습니다. 모든 재료를 냉장 상태로 유통, 보관, 사용하는데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매장 수가 많지 않죠. 아, 냄새를 진짜 고소하네요. 자, 드디어 기다려던 햄버가 나왔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먼저 감자튀김을 하나 맛 좀 봐야겠습니다. 이네드아웃의 감자튀김의 특징은 냉동감자를 쓰지 않고 생감자를 바로 잘라 튀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담백하고 기름지지 않는 감튀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감자로 튀기기 때문에 바삭바삭한 식감이 살짝 부족하고 금방 흐물흐물해지는 점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쉐이크에 찍어 먹으면 맛이 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저 오랜 기다림 끝에 햄버거를 한입 먹어봤는데 아, 고기가 정말 신선한 것 같습니다. 잡내가 정말 하나도 안 나고 야채가 무지 신선하고 바삭합니다. 한입 먹으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아, 두 번째 먹으니까 진짜 담백한 맛이 특징인 그런 버거입니다. 자, 이제는 초콜릿 쉐이크에 감자튀김을 찍어서 먹어봐야죠. 케찹을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야, 정말 케찹을 찍어 먹는 것보다 쉐이크를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버거는 진짜 시원한 게 비린내가 안 나고 고소한 맛이 되게 안 나요. 생겸파가 있으니까 훨씬 더 바삭하고 야채도 되게 신선이 담백해요. 야채도 되게 신선이 담백해요. 국이 자체가 되게 생태가 돼요. 새우도 진짜 쫄깃해. 흘러내지도 않고. 인앤아웃 회사명 자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어렵게 미국까지 가서 먹은 인앤아웃 보고. 야, 이러니 정말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